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선 모야 셰프입니다 익스플로러 열제로 영원한 포에버입니다 포에버 정말 이쁘네요 익스플로러 이렇게 멋지게 LED까지 공유하셔서 차 하면 사실 우리께서 LED를 할까 말까 할까 안할까 하시다가 제가 적극 추천이 됐어요 저녁에 안 굴릴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저녁을 보면 주행할 사람도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주행할 때 회원님께서도 주행하시지만 주행 근처에서 차가 움직이는 것도 보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LED까지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도 기회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파티라고 필요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여기 동상상차로 찍도록 할게요 자우저향 자우자우자우자우 자 LED 전역이 잘 보이죠? 아 궁합이 너무 잘 맞네요 멋져요 멋진 LED 끼시고 짠 자 때기 볼게요 와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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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발, 방향, 반응이 이게 오우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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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거의 여러분들 엑스맥스랑 엑스맥스의 반가격은 알지만 엑스맥스의 3분의 2 가격에 자 이 정도 제품면은 아주아주 대박이죠 자 멋진 제품 익스플로러 자 아시라프의 익스플로러 유튜브에다가 아시라프 익스플로러 검색하시고요 자 업그레이드로 사이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에 있는 배터리는 1600mm이니깐요 자 급속충전기를 할 때는 국민충전기 1600mm이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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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00mm 검색하시면 동상 나오고요 여기는 8000mm이고 8000mm이죠 안에 또 배터리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짜잔 좋아 이렇게 씁니다 이 화려한 기자재 삐비도 따로 있구요 자 이렇게 꽂아있습니다 안에는 배터리까지 쫙 있습니다 이렇게 자 수고되기 전에 영상을 찍었고요 저희는 멋진 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다가 아시라프 유튜브에다가 아시라프 익스플로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바디꽃기 바디꽃는 거는 여러분들 좀 적응하면 금방 또 꽂을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킹 기린 기린 잘 Eye 4 감사합니다.